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길운 삶을 위하여 제3집 땡중땡보살 13회차 정일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에서 널리 혜자되는 서산대사의 임종계를 한편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생종하철의 태어남은 어디에서 왔으며 사양하철의 죽어서는 어디로 가는가 생야일편 부흥기 태어나는 것은 한조각 뜬구름이 생겨남이요 사야일편 부흥멸 죽는다는 것은 한조각 뜬구름이 사라지는 것이라 부흥자체, 본무실, 뜬구름은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니 생사글에 영려시 인간이 낳고 죽는 것도 이와 같느니라 우주북계의 순환원리와 불교에서의 겁이라는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생과 산은 모두 오직 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과 연기의 이치일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며 무엇을 탐하고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시의 공간을 넘어 우리의 삶에서 정령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글입니다. 이어 땡중땡보살 36페이지의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보면 초는 자신의 몸을 녹여 빛을 바라고 향은 자신을 태워 향기를 만드는 것처럼 설탕이나 소금도 자신을 녹여 맛을 내며 낙엽 역시 자신을 섞여 새싹을 피우는 걸음을 만든다. 사랑이나 존경 또한 자신의 이기와 아집, 소유욕 등을 버릴 때 비로소 그 가치가 한층 살아난다. 자신의 뜻을 굽힐 때 상대는 살아나고 자신의 욕망을 잠재울 때 상대의 희망은 솟아오르게 되리라 하셨고 불교학 개론 육근에서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법계의 삼라만상은 서로 인연이 되어 생겨나며 바람이 불어오면 구름이 몰려오고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내릴 것이고 비가 내리면 산천초목이 목을 축일 것이니 산천초목이 저 혼자 푸른 것이 아니오 비와 구름과 바람과 더불어 푸르게 되는 것이다. 부모가 없으면 자식 또한 없을 것이오 자식이 없으면 손자가 없을 것이니 인과 연이 없으면 삼라만상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니라. 또한 빗방울이 하나하나 모여 강물이 되고 바다를 이루니 바다가 꽃 빗방울이요 빗방울이 꽃 바다인 것과 같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베트남 출신의 틱락한 선임도 꽃과 거름이 함께 존재한다. 꽃이 거름이 되어가고 반대로 거름이 꽃이 되어간다고 하시고 한 장의 종이 속에도 비와 바람과 별과 햇볕과 하늘의 구름이 담겨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과법칙의 이치를 분명히 알고 삼독심의 근원에서 일어나는 이기와 아집 소유욕의 애욕을 벌인 순수한 희생적인 사랑에 의해서만 지구의 성스러운 성자 불보살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글 자신을 먼저 다스려라 에서는 자신의 최대 적은 바로 자신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손가락에 조그만 상처가 나도 약을 바르고 사맨다. 혹여 남이 내 몸에 상처를 내면 화를 내고 싸우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게 몸을 아끼듯 마음을 아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마음도 분명히 상처를 입는다. 우리는 먼저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리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찌 행복을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생존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행복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인 마음을 닦는 노력보다는 껍질, 즉 객인, 몸 가꾸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습니다. 정작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마음공부, 즉 불법의 진리를 통한 수행으로 마음속의 시비분별, 욕심 등의 혼침을 내려놓고 마음을 고요하고 청정하게 길들이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선님께서는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든데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것도 60억만분의 1의 학률로 만난 인연의 부부이고 자식인 것을 생각해 보면 늘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한 마음과 당신이 있어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나는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삶을 만들어야 하리라 하였습니다. 불자님들 불법의 진리를 통해 늘 행복한 삶 만드시길 기원 드리며 땡중 땡보살 13회차 정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부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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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